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써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영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과연 해록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낳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불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이 어떤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갇혀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기한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소식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인재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와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막아 살려고 하는 세력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핍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은 곳은 사내들인 공예였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의 정통에 따라 71명으로 구성된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최고의 내정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죄를 묻고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 사람을 사형의 구형도 가능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기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재판에서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 무서운 자리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서 있는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협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1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구금된 상황이에요. 이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의 의견과 말 한마디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에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상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라. 베드로는 과거에는 어땠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두려워했던 자가 오늘은 누구 앞에 서자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방해할까였지만 베드로가 그 순간 바라봤다는 것은 살기 등등하게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했어요. 사내들의 공의에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핍박하려고 지켜보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초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80도로 변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 12절과 20절입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만 구약에서만 4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려움이 단순히 나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나 환경에 주는 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 순간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온 성령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상황,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예수조론단의 설립자이신 이 오대원 성교사님이 한 번은 미국의 한인 이세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인도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뉴욕시에 있는 할렘가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렘가가 어떤 곳입니까? 우범지대죠. 이 사실을 한 학부모 한 분이 화를 내시면서 연락을 하셨대요. 아니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위험한 곳에 어떻게 자기의 딸을 데려가서 전도하는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대원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만히 누워 콜라를 마시며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의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노방전도 하면서 단 하나의 아이도 다치거나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상황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나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떠한 문제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이 또한 나에게 이미 보여지는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문제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라니까요. 그 성령님만 분명하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 끝끝내 사내들의 공예원들은 이들을 붙잡아 둔 어떠한 구속점을 찾지 못하고 풀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풀려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풀어주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어떠한 경고와 위협에 구월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담대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언제 또다시 붙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강구를 보십시오. 28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야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성령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떠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의식적으로 매일 시간이 되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합심 기도와 새벽 말씀 기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제를 통하여서 이미 그 비밀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위협을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제를 누리는 사람,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제 둘째 아이는 여전히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보다 웃음소리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항상 튀는 아이예요.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기도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조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들리던 귀가 안 들렸다 보니 한쪽 귀가 안 들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니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 공동체에서 함께 중보 기도로 또 금식 기도로 그리고 체질침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귀가 들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과 또한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다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편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 공동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신경은 살아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길을 열어보자고 말하는데 어린 나이의 길을 열어본다라는 것 그렇다고 열어본다고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주님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아내와 저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 제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일을 통하여서 하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에는 무조건 기가 들리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더 나아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세상 소리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참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희 부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 부부에게 고백하게 하셨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재를 누리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여주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와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기도할 때는 우리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선망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도 그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떠한 문제에 신념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생명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문제에 신음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므로 그 주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한 은혜의 때를 분명하게 보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재를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20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법관념 법, 제도 하나님 그러한 문제 가운데 왜 기독교는 유별나냐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음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들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간념과 법, 제도화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분명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전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여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신 기한은혜를 불러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전하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임재를 누린 자는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강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임재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구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온전히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물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오 주 예수님 내가 먼저 성령 받은 대로서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도 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먼저 그 PROFESSOR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alle가 Godzilla 내가 먼저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어떤 이득ordo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inner 가능 someday 우리 다운로드 우리 다운로드 우리 다운로드